자, 사자성어를 들으며 먼저 파죽지세입니다. 깨뜨릴 파, 대죽, 어조사지, 형세세. 그래서 대나무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기세, 형세가 파죽지세입니다. 보통 소나무나 벗어나무를 톱으로 베면 차근차근 베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파죽지세는 만약에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를 그 위에서 낫으로 쫙 쪼개든 아니면 칼로 쫙 쪼개보면 실세도 없이 끝까지 다 갈라지겠습니다. 그와 같이 이렇게 막을 수 없이 밀려올 때, 밀려갈 때 그때 파죽지세하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어떤 장수가 군대를 건너리고 상대 진영의 승들을 함락해 나가겠습니다. 그때 이 장수가 승들을 연달아서 계속 계속 격파해 나가고 점령해 나가면 그런 기세를 파죽지세하겠습니다. 마치 대나무 그 결이 쪼개지듯이 그렇게 쫙 이렇게 계속 밀고 올 때,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파죽지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우리 팀이 파죽지세의 5년승을 거두었다, 6년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. 마치 대나무를 쪼개었을 때 그 결이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올 때, 밀고 갈 때 파죽지세. 자 다음은 기호지세입니다. 말탈기, 범, 호, 의조사지, 형세세. 그래서 이제 말탈기는 또 그냥 타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범을 탄 형세. 보통 이제 호랑이는 효자가 있으면 효자를 잘 태워 가겠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 호랑이는 효자 같은 거 태우고 가는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산속에 있는 아주 산한 호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호랑이를 타뿌면 이것은 중도에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. 왜냐하면 가다가 내리뿌면 호랑이가 잡아먹겠습니다. 그래서 호랑이가 끝까지 가서 왜 될지 이리 결판나야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기호지세. 만약에 폭군이 있을 때 신하들이 모여서 이 폭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습니다. 그런데 중도에 멈춰보면 여기 폭군 쪽에서 오히려 이게 뭐랄까 군사를 동원해서 반정을 일으키는 신하들을 다 죽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겠습니다. 이게 바로 기호지세입니다. 기호지세. 그래서 범을 탄 형세라서 지금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기호지세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